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만든 거를 가져와 봤는데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기 이렇게 있는 비즈와 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면 진짜 신기하겠죠 이런 걸로 이 파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꺼내볼까요? 음 방금 전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잘 안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책상이 너무 드럽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선 우선 제가 다풍을 잘 못하는데 다풍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무래도 책을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책 그럼 절로 가 네 책은 갔고요 노트도 안 만들었고 이거 제가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책상이 너무 드럽네요 어떻게 하지? 일단 요정되면 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슬라임은 쉐이딩콤이 좀 많이 들었어요 되게 폭신한 슬라임이에요 되게 폭신한 슬라임이에요 ASMR 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ASMR을 좋아하는데 잘 못하거든요 아이크로도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왜 슬라임 리뷰에 개인 사정이 음 솔직히 많은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만 혼자 살아있습니다 왜 버렸냐고요 슬라임 슬라임에서 음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슬라임 물랑이 너도 빨리 들어가 샤워해야지 슬라임 샤워 안 들어가네 사실 튕겨나가는데 아니 안 들어간다 어땠으면 어떻게 애기는 샤워를 하는 거야 으악 살려주세요 추위 추위는 맨날 슬라임 샤워를 하네 너무해 이제 하슬감 가 아 오 어 루피다 원루피 던전 만들어 봐야지 꼭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안 찍혔어 동그란 모양만 하고 꼭 안 찍히네 동그란 모양 동전에 묻은 게 아니라 제 손에 묻은 거였어요 갑자기 보이는 요것 음 이거는 조이님이 저 한국어 또 주신 건데 여기로 했다 나와라 얍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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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잠시만 아까 얘가 나왔는데 뭐지 요거는 또 뭐야 여기 나왔어요 너 말고 너 절로 가 나와라 얍 얜 또 뭐야 고래 나왔다 어? 고래 진짜 예쁘다 고래 진짜 예쁘다 얘 그거 애기는 또 어디 갔지 아 여깄네 여러분 이 거 나왔으 요거 갑자기 나온 캐릭터 소개 요렇게 두 개 나왔었어요 너무 귀엽죠 고래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슬라임 리뷰를 했는데 슬라임 리뷰 한 거 보다 많이 낸 거 같아요 그러면 안뇨 얍 나와브라